이쁘게 먹지 말고 맛있게 먹자 운좋병에 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미안하겠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시장사의 맛집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시장 한가운데 생뚱맞게 있는데 밤비노라고 쓰여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1인분 식사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단 포장은 1인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두 분이시면 자리 멸탈이 안해 그죠? 구속적으로 7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 둘이 먹겠습니다 메뉴는 밤비노 정식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하고 어머니는 돈가스를 주문하셨고 스프는 1,000원 추가고요 안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칵테일을 파네요 핑크레디, 스콜우진, 스콜프라이벙 주주는 버드와이저, 카프리 맥주, 와인, 소주 5,000원 음료만은 주문 받지 않는데 커피 3,000원, 콜라 4,000원, 녹차, 냉녹차, 아이스티, 아이스크림 등등 있습니다 밤비노 경양식, 뒤에 양주가 딱 있고요 이게 1,000원짜리 돈가스입니다 여기 정식, 새우랑, 함박스테이크랑, 돈가스랑, 생선가스 같아 왜 이렇게 안 쓰러져 난 그래 돈가스를 미리 이렇게 썰고 먹는 사람이 있고 나는 칼을 안 쓰거든 저는 군대에서 숟가락밖에 안 좋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어요 진짜로 난 돈가스를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참어 야 이거 돈가스 맛있다 돈가스 맛있는 것 같아 맛집 찾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애플소스를 많이 썼거든요 사과소스 잘난 척은 더럽게도 왜 씹으라고 생선가스 나는 뭔가 양특을 먹으면 과거에 제가 양반이었던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양특이 나랑 뭐가 맞는 것 같아 이게 양특이 맞아 나한테는 뭘 맞아 넌 순댓국이나 사먹어가서 이게 13,000원인데 10,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돈가스가 소식으로 뜨거운 커피랑 오렌지 주스인데 커피 먹어야지 나는 오렌지 주스 생각들은 별로 먹어볼게 별로 그냥 그래 구독자들이 댓글로 좀 맛있게 먹어달라고 예쁘게 먹지 말고 맛있게 먹잖아 음식병에 걸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 당연히 당연히 기성품이네 달몬트 이런 거 알맹이 없는 오렌지 주스 있죠 그거예요 저희가 일산올리장 다녀봤는데 시장은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저희는 다음 재래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벙어리에요? ㅋㅋㅋㅋㅋ 벙어리